지금부터는 React Element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act Element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불변성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act Element는 Immutable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Immutable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먼저 Mutable이라는 영어 단어는 변할 수 있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의 의미를 가진 IAM을 앞에 붙이면 변경할 수 없는, 불변으라는 뜻을 가진 단어 Immutable이 됩니다. Possible과 Impossible을 떠올리면 이미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불변성은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Element가 불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생성된 Element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Element 생성 후에는 Child Run이나 Attribute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React Element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기술한다고 했는데 Element가 변할 수 없다면 화면 갱신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려면 Element의 불변성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Element 생성 후에는 Child Run이나 Attribute를 바꿀 수 없다. 여기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죠. 바로 Element 생성 후에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Element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한 번 생성된 다음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붕어빵 가게에 가면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붕어빵이 구워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워져 나온 붕어빵의 속 내용은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처럼 말이죠. 이 그림에는 React의 컴포넌트와 Element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뒤에서 컴포넌트를 배울 때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컴포넌트는 일종의 붕어빵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붕어빵이 구워져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은 Element를 생성하는 것이고 완성된 붕어빵은 Element 생성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면에 변경된 Element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Element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Element를 만들면 됩니다. 새로운 Element를 만들어서 기존 Element와 바꿔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React의 장점 중 하나로 빠른 렌더링 속도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Virtual Dome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Virtual Dome의 개념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Virtual Dome은 변경된 부분을 계산, 컴퓨트 딥하고 해당 부분만을 다시 렌더링합니다. 여기에서 동그란 각 원들이 바로 Element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원들은 변경된 Element들입니다. Element는 불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Element를 만들어 기존 Element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바꿔서 달면 됩니다. 지금 배운 React Element의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React를 사용해서 개발하다 보면 상태 관리와 더불어 화면이 얼마나 자주 갱신되는지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Element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원리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Element를 생성한 이후에 실제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Element를 렌더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간단한 HTML 코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HTML 코드는 root라는 아이디를 가진 div 태그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이 코드는 모든 React 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코드입니다. 실제로 이 div 태그 안에 React 엘리먼트들이 렌더링되며 이것을 root-dom-node라고 부릅니다. 이 div 태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React-dom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React만으로 만들어진 모든 웹사이트들은 단 하나의 root-dom-node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에 있던 웹사이트에 추가적으로 React를 연동하게 되면 여러 개의 분리된 수많은 root-dom-node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버추얼 동그림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로 root-dom-node라고 보시면 됩니다. root-div에 실제로 React-Element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 코드는 먼저 엘리먼트를 하나 생성하고 생성된 엘리먼트를 root-div에 렌더링하는 코드입니다. 렌더링을 위해 React-dom에 렌더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인 React-Element를 두 번째 파라미터인 HTML-Element, 즉 DOM-Element에 렌더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React-Element와 DOM-Element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세요. React-Element는 React-Virtual-Dome에 존재하는 것이고, DOM-Element는 실제 브라우저의 DOM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React-Element가 렌더링되는 과정은 Virtual-Dome에서 실제 DOM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렌더링된 엘리먼트를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앞에서 React-Element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배웠습니다. 바로 불변성입니다. 엘리먼트는 한번 생성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엘리먼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Tick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Tick 함수는 현재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엘리먼트를 생성하여 Root-Div에 렌더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JavaScript의 SetInterval 함수를 사용해서 Tick 함수를 매초, 1000ms마다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매초 화면에 새로운 시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Tick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기존 엘리먼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엘리먼트를 생성해서 바꿔치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갱신되는 부분만 반짝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매초 새로운 엘리먼트가 생성되어 기존 엘리먼트와 교체되면서 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부분에 반짝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React Element의 불변성 때문에 엘리먼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bet odyssey-7 en 00612-1023-61316 뺀고 있습니다. szyst ja en 00611-0020232